스폰지밥은 아직도 그 오버워치랑 게임을 한다던가 혹시 그 족바워치 말인가요 사장님? 누구야 지금 족바워치 돌리는 사람? 봐봐요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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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사장님께서 그러시진 않으셨겠죠 하지만 스폰지밥 오버워치는 유치한 애들 게임이라면 그럼 저랑 내기 안 할걸 사장님 여기 징징이가 한 달 안에 다이아를 못 찍는다는거에 제 돈 모두하고 제 손모가지를 걸게요 쫄리면 뒤지시든가요 사장님 콜 비키니 시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합을 맞춰주시면 캐리는 제가 할겁니다 그러니까 징징이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뭐? 징징이가 족바워치? 괜찮습니다 여러분 A거점은 조금 빨리 밀렸지만 B거점을 막으면 되죠 아 또 좋군 화멸의 일격 디바 온라인 이것도 너프의 도시지 아하! 아하! 감사합니다.